안녕하세요 일본봉기의 토크시입니다 자 여러분 장막기가 계속 와가지고 집이 눅눅합니다 여러분들 뭐 뭐시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돌리고 보일러도 한 번씩 돌려야 됩니다 봉팡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오늘은 일반 고등학교 갈 바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쓸데 없다 일반 고등학교 아무 고등학교나 갈 때는 여러분 중고등학생 잘 들으세요 자 아무 고등학교나 갈 때면은 중학교 내신 성적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해도 뭐 아무 고등학교 갈 거면은 그렇게 막 힘들게 내신 성적 막 많이 낼 필요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실감할 겁니다 이런 거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니들이 보시면서 굳이 뭐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낼 바에는 중학교 때 그렇게 너무 애기들 공부하라고 달달 북지 마세요 스트레스입니다 나중에 그래도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머리가 탁 깨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들 그거 명심하세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난리 치고 안 하고 막 놀기만 하고 애들 놀러 다니고 하지만은 친구만 만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 머리가 탁 깨는 애들이 있어서 대학교 가가지고 자 막 갑자기 뭐 안와도 공부를 그냥 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올 수 있어 엄마 엄마들도 뭐 그렇게 애들 저기 무시하지 마시고 기대 한번 해보시고 고등학교 갈 성적 같으면은 그 성적으로 저기 내신 성적 중학교 때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들 너무 자식들 공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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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 학교 가기 싫어 뒤집었는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커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공해서 뭐 무슨 어? 서울 법대 나왔다 그래서 법관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녹아도 하고 있더라 서울 법대 나온 사람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 누숙자 그런 사람들 아 이상한 사람들 많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돌아버린 사람들 있어 삶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배 사람 다 있어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엄마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1분 번개 덮고 쉬셨습니다 이만 끝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